골... 선생님들... 어? 여기에 숯집이 있다고? 이거 오빠 한 입 주기로 썼는데 다 먹으면 그러네? 맥기를 찾기처럼 안녕하세요, 이벤호입니다 아니, 뒤에 딱 보시면 아시겠죠? 제가 어디에 왔는지 여기가 공항 근처에 고기국수 진짜 맛있는 집이거든요? 제가 아빠랑 갔다가 진짜 반해가지고 올 때마다 가는 집인데 어? 여기에 국수집이 있다고? 이 정도예요 돌... 선생님들... 안에 이런 국수집이 있습니다 히야국수 최근에 맛본 고기국수 중에 제가 완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여길 가볼게요 여기가 진짜 맛있는데 사람들이 뭔가... 이런 데 안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건지 손님이 제가 올 때마다 없어요 저는 이런 가게가 오래오래 가야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? 공항에서도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? 꼭 한번 진짜 와보세요 접입구 근데 고기국수 진짜 추천 하시죠 사장님... 고기국수 두 개랑 비빔국수 하나랑 멸치고기국수도 주시고요 산적도 하나 주세요 여기 산적도 맛있어요 그리고... 아 나 운전해야 되지 참아 막걸리 시킬 뻔했어 아 제주 막걸리 딱 마셔야 되는데 여기가 고기... 고기가 진짜... 제주도 고기국수는 중면을 쓰거든요 좀 통통한 면 중면의 정석과 그리고 고기 국물도 깔끔하면서 깊은 맛 저녁엔 획디지나 회를 드실 거니까 간단하게 낮에는 면 공항에서 진짜 5분도 안 걸릴걸요? 이런 곳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너무 좀 희한한 곳에 있긴 해요 모래 가려져 있어 응 나 아까 오프닝 보면 도라라방 박물관 온 줄 알걸? 사진을 언제 찍으세요? 저거 아빠랑 왔을 때 진짜 완전 무한민 상태인데 일단 고기 두 개 비빔 하나 그리고 멸고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 시켰어요 제주도는 돼지고기로 산적을 하거든요 돼지 젓갈이라고 하는데 적... 진짜 제사상의 음식 제사를 저거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제사 음식 중에 우와 감사합니다 멸고 비빔 옥수 또 요거 진짜 왔어 우왈랭이 감사합니다 고기 두 개 네 감사합니다 봐봐 이 뽀얀 국물 산적 네 이렇게 제가 시킨 메뉴들 나왔고요 고기 국수 두 개 비빔 국수 하나 멸치 고기 국수 하나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산적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맛있게 먹을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일단 근본 고기 국수부터 보여요? 여기 또 고기도 특이한 게 진짜 이뻐 이게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? 국물부터 그래 이 맛이요 잘 먹겠습니다 문말랭이 너무 맛있어 퍽퍽해 보이는데 퍽퍽하지가 않죠? 왜? 처음에 봤을 때도 고기 퍽퍽하지가 때문에 놀랐어요. 와 진짜 맛있다. 간장은 진하게 뚫려지는 갈비맛, 얘는 또 비빔미랑 먹어줘야 되거든요. 아 진짜 맛있다. 어떡하냐? 그냥 국물 킵해놓고 비빔 한번 먹어볼까요? 비빔도 위에 무채랑 뽀얀 고기들이 보이시나? 이렇게 있고 안에는 잘 비벼서 먹으면 돼요. 진짜 맛있네. 아 제주도 고기국수는 여기서 종교를 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. 공항 근처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.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못 참지.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못 참지.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못 참지. 욕친구. 젓갈과 먹어볼게요.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못 참지. 아 오빠 한입 죽이랬었는데. 딱 다 먹은 거 그러네? 약간 비빔냉면이랑 양념갈비 그거 맛있는 거 먹는 기분입니다. 끝났어, 얘네. 그리고 고기도 풍성하게 해주는 게 원래 면이 남아야 되는데 고기가 세 점이나 더 남았어. 아, 네 점. 두 등도 꿀. 저도 이 집에 멸고는 처음이거든요. 오, 맛있다. 육수를 잘 뽑으시니. 맑은 육수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멸치 육수를 선택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멸치 육수 같은 느낌이에요? 안 찐데 죽으면서서 좀 고기 육수 느낌도 나는데 고기도 있어서 육회 고기의 조합? 공은 없다. 육회의 조합, 조합. 보쌈이랑 잔치국수 같이 먹는 그런 느낌? 보쌈이랑 잔치국수 같이 먹는 그런 느낌? 고기도 하고 싶어요. 아니, 이 고기만 그 돈베고기로 단일 메뉴가 있었으면 좋을 정도로 저는 시켜 먹을 의향이 너무나 뿜뿜합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음. 이게 고기 국수가 면 따로 육수 따로 노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여기는 되게 잘 조합이 됐어요. 아, 진짜 맛있다. 여기 햇반이라도 팔아주셔야 되는 게 얘가 완전 밥도둑이고 얘도 완전 밥도둑이고 국물도 밥 말아먹고 싶은 밥이라서 햇반이라도 팔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죠? 네. 하지만 이렇게. 와 그냥 탈탈 털었다 탈탈 털었어 와 여기다 맛있고 먹는데 20분도 안걸린 것 같은데요 아 네 진짜 여러분 일어난 지 1시간 만에 히야국수에서 국수 4그릇을 그냥 육수까지 싹싹 배치웠습니다 여기는 진짜 공용 맛집으로 아빠가 저를 데려다주다가 우연히 발견한 맛집인데요 진짜 한번 꼭 공용 근처니까 들려보세요 고기국수랑 산적 정말 저는 제 취향 그리고 아니면 비빔국수 멸치 고기국수 다 본인 취향에 맞게 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